이런 코너가 없어요. 오늘은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남창희 씨한테 먼저 한 번 아 제가요? 원하는 선물을 하고 싶어 보겠습니다. 또 오이가 또 몸에 엄청 좋아요. 이게 몸에 좋아요. 엄청난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부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이를 걸고 오이! 문제 주세요. 마술인가요?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정답! 정답 나왔어요. 잠깐만요. 매직 카페라이드. 정답? 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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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두 분 같이 나오세요. 하늘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용탄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에 나르는 우리 두 사람 시청자! 5위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는데요. 추석에는 또 갈비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우가 재규가 아니겠습니까? 한우 갑니다. 한우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힌트 주세요. 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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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려운가요? 다음 히트 볼까요? 유명한 씨 예쁘죠? 생머리가 아름다운 김태훈 씨입니다. 이상우 씨입니다 이상우 씨입니다 이상우 씨예요. 네버랜딩 스토리 아니에요. 정답! 자 잠시만요 박상민 씨입니다 박상민 씨가 빨랐어요. 커피 한 잔 아닙니다. 자 자 자 자 상미예요 상미예요. 긴 생머리 그녀? 정답! 나오세요. 위명한 씨의 긴 생머리 그녀 위명한 씨의 긴 생머리 그녀 그녀 눈 나오는 생각만 해 긴 생머리 그녀 난 미칠 것만 같아 실패예요 한우는 한우는 날아갑니다 아 앤디가 틴탑의 제작자가 앤디에요 자 그럼 한우는 다음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 요번에는 혹시 낚싯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낚싯대 욕심나시는 분 남자분도 관심있죠 박상민 이상우 힌트 주세요 나미 박미 그리고 또 이분 80년대 인기여 같습니다 다음 힌트를 보실까요? 힌트가 두 배라고요 리을 리? 리을 리?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정답을 외치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힌트는 정답이 그냥 나오죠 정답을 빨리 외치는 분이 자 이상우씨에요 이상우씨입니다 정말로 정답 나오세요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나 아직 사랑인진 모르지만 난 나를 믿는 듯은 그대뿐 성공 축하드립니다 월하던 상품을 가져받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현숙씨 본인 노래를 못 맞췄어요 저 한 생각만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아하 자 이번엔 말이죠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가민 어떻게 힌트 주세요 오케이 인천 인천인데 어디게요 인천 인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정답 박상민이에요 박상민씨 하나 둘 셋 정답 나오죠 어쩌다 한 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며 성공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진영씨 예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요 원에 끼기 원에 끼기 원에 끼기 힌트 주스 맞춘다 캣뻘 캣뻘 아 근데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뭘 캐고 있나봐요 조개 조개 박수 넉 temu 콜 에벌 아멘 방통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